매일 저녁 8시 대신 롤렛이 있다고요? 그래 한번 롤렛 안장 만들어볼까? 만들라는 사람들도 많고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나는 애들 진짜 없어요 에브레이션 맵이 나는 애들이 없어요 거의 거의 없다 치면 될걸요 아니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길들이기도 힘들고 세마리 됐다 잘 많다 이제 한번 롤렛 안장 만들어볼까? 근데 만들려면은 철이 음음하게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이 늠마음하게 없는데 철철철 아 뭐야 철이 너무 없는데 이거잖아요 그린잼 그린잼은 있고 시멘트폴더만들어야되네 시멘트로 만들면 돌필요하잖아요 와 그냥 아주그냥 화가난다 아 몰라 철이나 캐자 노가다의 날이구만 아 철을 왜이렇게 못캐는데 아우 뭐야 아 미스 아 답답해 얼마나 사람 미친줄 알죠 아우 못캐 아우 진짜 아우 못캐지 아 아 미치겠네 뭐야 도대체 때리는 기준이 뭐지 뒤로 뒤로 해야되나 어 뒤로 오케이 왓더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왜 뒤로 뒤로 때려야돼 아우 아 내가 화나서 그런가 오케이 좋아 뭔 소리야 싸우는 소리 나는데 뒤로 때려야되네 어 아 여기 안에 잠시만 여기 안에 그거 있나본데 네임리스 여기 안에 땅안에 네임리스가 있나봐요 하하하 땅안에 네임리스 있어 잡았다 아 뭐야 뭐니 원래 네임리스가 땅에서 나온 애들이잖아요 땅안에 막 대기 타고 있나보다 와우 입구컷 또 잡았다 뭐야 님이 왜와 다시 가세요 여기 어디냐구요 바로 옆이야 니 뭐 특정한 무슨 행동하면 막 티비 되는거 아냐 하하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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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왜 나야 왜 나에게 번살일 수가 없지 응 한번 나갔다와봐 나갔다와봐 뭐야 나갔다와봐 게임 게임 나갔다와봐 게임 나갔다와보라고 ㅎㅎ 니 말 들어 형 나갔다 이상하네 여기 나갔다 지피 돼 나갔다그라니까 그냥 아예 게임을 이거 원래 옛날에는 막 아니야 이거 뭐 서로 멀리가도 지피 안 됐는데 가끔 이런단 말이죠 뭐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도 여기도 있고 뚫어놔 여기도 여기도 돌아가기 불편함 아 이거 철 언제 구워지냐 팔로우 감사합니다 왜 감옥이야 넌 무기지경 방호봉 안 만드냐고요 제가 방금 뭐라 했죠 눈 빨개졌어 고음용 화로 만들어야 근데 고음용 화로 자체가 만들기 힘들거든요 룰레단자 언제 만드냐 이거 빨리 하나 더 만들자 이거 고체면 무기지경 하고 고치지 마세요 나도 하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못하는거 어떡해요 못하는거 어떻게 하냐고 지금 바쁜데 지금 할거 엄청 많은데 그전에 할게 너무 많잖아요 하고싶은걸 하려면 하기 싫은거부터 해야 된다고요 몰라요 락은 천천히 하는 게임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도 그냥 10분짜리 막 보고 그냥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와 바로 만들었다 와 신기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바로 그냥 끝나는 줄 알죠 전혀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엄청나게 한 3시간 플레이하고 3분 뽑는다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3시간 하고 10분 뽑는다고요 10분 어 진짜 아우 어 그냥 바로 되는 줄 알아 그냥 죽여버려 아 그냥 아 진짜 아 왜 안 올라가자 그 다음에 저번에 저 저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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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저번 저번주에 8시간 했거든요 근데 영상 몇개 나왔어요 4개 나왔어요 4개 4개 거의 한 20분 30분 짜리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 의미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빠듯하게 편집을 안해도 불량 자체가 안 나오는게 이 아크스더 바이럴 어 전 잘생긴제로 감옥에 있습니다 흠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흫 못생겨지고 싶어요 하루만 못생겨지고 싶어요 왜냐면 매일 잘 생겼기 때문이죠 아 난 나가겠어 야 탁 타록샷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드디어 룰렛 안장 만드네요 7일 만에 만드네 2일 만에 룰렛은 잡긴 했는데 이제 곧 얘도 해야 되네 아 뭐야 내구도 있어 아 그것도 언제 고쳐 이걸 아 겁나 비싼데 이거 돌도 캐나 그럼 좋겠다 왜 미냐 왓더 왕 아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갑자기 내가 있어서 그런가 쟤가 타서 그런가 아 아니 내려 가자 아 뭐야 아 뭐야 가 아 꾹 눌러야 돼 가자 잠시만 이 사람 들어가고 있어 음 얘는 왜 쫓아 오 목재 400개 시키는데 네 개꿀 딸기도 캐네 개꿀 개꿀 오케이 야 뭐야 아이씨 가자 아니 진짜 이 개같은 놈들이 개같은 개같은 꽃게같은 놈들 죽이는 타이어 준비 완료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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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입니다 다시 돌려드리죠 타세요! 타세요! 안타신다고요 OK 예 복탄받아라 와 δ 도착하신 촌동네입니다 전 동네에 사시는구나 어휴 왠지 냄새나 하더라 좋네 가자 나무케 로 가자 엄청 빠르다 얘 와 망망망망망 휘이이이 와우 오케이 나무케자 뭐여? 어 뭐야 어 어 됐다 살았다 도르믹회나 아 어 겁나 빨라 얘 생각보다 아 맞다 나 속도버프 때문에 빠른거구나 또 아니 레벨 4밖에 안되네 이 자식 갈아버리기 이 자식이 예 그래서 레벨업했다 이속도 더 빠르게 하자 한번 이속 한번 줄여볼게요 원래 본 속도가 어느정도 누가 보자 본속도 본속도도 빨라 야 오빠 달려 왜 짜릿하지 안돼 아악 너무 짜릿해 떨릴 뻔했다 으으으으으으으 ocur 틀려줘 어 뭐야 웬일 네임리스 아 꺼져 Über 네임리iddeth들아 아니 이 자식들이 네임리스는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센데 얘가 얘 레벨 200이거든요? 아 저기 언제 안 죽냐 왜이렇게 커지지 마세요 커지지 마세요 커지지 마세요 언제까지 나오는 거야? 계속 나오네? 얘들아 도와줘 뭐야 언제 가야 되나 도망치자 방방방 어 여기가 아닌데 길이 근데 여기 후진을 못해 얘가 내구도? 내구도 와볼까? 내구도 빨리 안 달아 근데 아 길 막지 마세요 아 진짜 아 바쁩니다 오늘 택시 좀 바쁘거든요 아니 진짜 얘 뭐야 누려 얘 그냥 가는 건 오 으 default 어떻게 돌아가 어떻게 들어가x2 아 몰라 달려 그냥 안녕하세요 아 방사능 아 안돼 얘기도 죽을 수 없어 어 어 어 어떡하지? 나를 구해줄 사람 어디 없나? 어 어 어 어떡하지? 어디로 어떻게 가 여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배고파 아 물도 없어 이 타이밍에 갈고리 어 뭐야 닌 왜와 뭐야 뭐야 뭐해 다 내려 내려 네가 왜 왔어 낙 때문에 그냥 낙 낙 때문에 그냥 구르다 떨어졌어요 위에 보세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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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저기 엄청 높은데 저기가 거기입니다 아 아 이거 썬님 와버렸네 원래 썬님 오면 안되는데 그쵸 그쵸 썬님 이거 버그 아닙니까 그쵸 인정? 아 아 버그 진짜 짜장나네 어 아 안되겠다 갑시다 감옥도 썼어 헤헤 님도 갔어 근데 이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야 근데 공룡은 가도 안되냐고 길은 어디야 나 길을 몰라 몰라 님 나는 무적이니까 자 버섯 가져가 버섯 먹어야지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여기 폴리머가 왜 여기서 자라 길 따라 올라가라고? 아 진짜? 아 님 고쪽으로 가면 방사항이야 바로 그냥 타 아 내가 플레임을 롤렛을 못 대꼬가 가자 으응 계속 먹어 뭐야 나도 방사항은 걸리는데 이 길을 맞아? 아 잠시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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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엥 엥 엥 엥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장났는데? 잠시만 야 이거 어떡해! 잠시만! 시청자 찬스! 0.1배속이다! 나의 생각은 니들보다 열 배 빠르지! 숙여! 으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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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니 오늘 죽고! 똥줍지말고! 똥도 죽고 그냥 걸리적거리고 여기서 샤이니 오늘 구해야되는데 밀지마아압! 으아압! 누워서 다시 일어나서 샤이니 어디가 자꾸! 아 모르겠다 깐재 킬킬치면 룰렛이 맞을수도 있어 아 한명길! 한명길! 잽싸게 타고 내려서 아이씨야 왜이래! 아압! 안돼! 샤이니 이르라고! 아으로아압! 으흑 안돼암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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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 으흑 샤이니 형 행복해다! 가자아아! 하하 안녕하암! 안돼 샤이니 형 흐흥 하..어떻게야되..어떻게야될까? 지금어떻게야되지? 어떻게야되지? 안기몬띠 아니 1초사이에 무슨일이 일어난거지? 정아 와아아아하하자! 가자! 빨리 벗어나야돼! 빨리 벗어나야돼! 근데 어디로 벗어나지? 일단 그래도 일단 살아야죠 님들어 그 다음에 여기서 뛰어내려야합니다 맞나요?뛰어내리는거? 맞는것맞습니다. 갑니다 자,"읏." 자....좋아요 예음 무샥하아 갑니다 으흕 자앗다 못지겨 탈출! 이야아아아아아 이야 이제부터 이어간다 이야 와 힘들었다 어,음음 오케 여러분들 그 떨어진 사이에서 굴러서 왔습니다 음.. 써님 어디갔지? 모르겠네 자 드디어 왔네요